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타이거. 타이거예요. 엄마와 함께하는 초등양어. 저는 호랑이입니다. 타이거. 하루 한 문장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영어를 좀 잘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영어를 쉽게 알 수 있을까? 제 욕심이에요. 한번 재미있게 영상을 찍어볼 테니까 엄마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엄마와 얼마나 재미있어요. 엄마도 실력이 늘고 아이도 영화 실력이 늘어요. 앞에 보겠습니다. 무료 공개 강의를 합니다. 타이거가 얼마나 익사이팅하게 영어를 가르치는지 와서 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칩니다. 타고났습니다. She is my mom. 같이 해볼까요? 엄마와 아침. She is my mom. 시작. She is my mom. 이게 she고, 이게 is고, 이게 my mom이에요. 이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She is my mom. 시작. She is my mom. 시작. She is my mom.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는 그녀란 뜻이고요. is는 이다예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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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기다 엄마이다. 엄마 야지. 여기서. 그죠? 야입니다. 야. 엄마이다. 영어는 이렇게. 우리는 여기다 쓰이지만 영어는 여기다 써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르구나. 하고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mine은 나이란 뜻이고, mom은 엄마란 뜻이죠. She is my mom. 시작. She is my mom. 그녀는 나의 엄마예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문장만 해도 365일이면 365개의 문장. 와우. 그 정도 하면 영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볼까요? She is my mom. 세 번. 시작. She is my mom. She is my mom. She is my mom. 한 번 더. 시작. She is my mom. She is my mom. She is my mom. 한 번 더. 세 번. 시작. She is my mom. She is my mom. She is my mom.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타이거가. 영화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어를 매일 하면 못할 수가 없어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